9월의 암송 구절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여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돋는 데에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여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도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할렐루야 시편입니다. 할렐루야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올 것 같지만 사실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몇 번이나 나올 것 같습니까? 신구약 성경에 할렐루야라는 말이 전부 27번 나옵니다. 시편에 23번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불신자들도 다 알 정도로 유명한 말이 할렐루야 아멘인데 의외로 성경에 그리 자주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어 자체는 적게 나올지 몰라도 할렐루야의 정신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에 가득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는 찬양하라는 뜻이고 야는 야외 즉 여호와의 줄임말입니다. 할렐루야는 여호를 찬양하라는 명령입니다. 누구에게 찬양을 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를 찬양하라고 명령합니다. 여호와의 종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성직자만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민족만이 여호와의 종이 아닙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여호와의 종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림께서 제림하셔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시작될 때 보좌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유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그런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입니다. 2절에 보면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고 했습니다. 3절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신다고 했습니다. 찬양의 기간은 지금부터 영원까지입니다. 찬양의 범위는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자연과 인류와 역사라는 큰 세계를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나와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교회에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영광의 보좌 높은 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는 것은 낮은 자들 돌보시기 위해서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 자기 비하에 대한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말씀이 빌리포스 2장에 나오는데 이런 말씀이죠. 그런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자기를 비호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낮추신다는 표현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낮추시는 것은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우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결코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위해주지도 배려해주지도 변호해주지도 않습니다. 부자들은 오히려 그들을 억압합니다. 착취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점점 더 부익부 빈익빈에 불공평한 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고 궁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들어세워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세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도 찬양으로 하루의 문을 열고 찬양으로 하루의 창을 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역임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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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